맥도날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네,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BTS와 맥도날드의 콜라보레이션 소식입니다. 제가 기쁜 마음에 이렇게 맥도날드를 찾아왔는데요. 네, 이번 5월에 맥도날드에서 BTS 세트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BTS 멤버들이 좋아하는 치킨 너겟 10개와 프렌치 프라이, 그리고 음료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 안에 포토카드가 들어있거나 뭔가 인형이 들어있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서 BTS의 태영군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맥플러리 아이스크림인데요. 올해의 맛을 한번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방찬도 이렇게 인형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해피밀처럼? 이야, 이런 캐릭터 나오면 난리날릴텐데. 안녕하세요. Can I have Oreo 맥플러리? 네. And one nugget and one french fries. 네, what nugget? One to six, ten or twenty? 네, just six is it. 네. 네, you want the new one that one? Yeah. The new one. Can I have a cold? Can I have a cold? Cold. 우리 태영군이 먹어서 난리가 났던 맥플러리 오레오 맛입니다. 우와,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오우. 자, 오레오 맥플러리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레오. 오우, 오레오. 오레오 아이스크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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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오레오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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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제가 원래 오레오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태영군하고 입맛이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드세요. 아, 안 보인다. 오레오입니다. 오레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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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세계 최초로 출시되는 BTS 세트는요 치킨 너겟 열피스와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그리고 소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게요 소스가 한국 맥도날드에서 만든 스윗 칠리 그리고 케이준 소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약간 고추장 맛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첩이나 이 렌치보다 훨씬 더 독특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것 요러 요런 우리 BTS 인형이나 포토카드가 들어가면 아미들 난리 납니다 여러분 5월 26일날 맥도날드에서 만나요